다 왔습니다, 회장님. 회장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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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홍보실에 얘기해서 언론에서 최대한 막아보세요. 그리고 하청업체 대표들하고 간담회 앞서 잡아주세요. 제가 직접 나갈 테니까요. 네. 네, 어머니. 네? 아버지께 쓰러지셨대요. 예? 어떡하든 내가 잘리는 걸 막아야 되는데. 어, 여보. 뭐? 아버님이? 어떡하다. 네, 문 실장님. 네? 아버지가요? 아버님이 쓰러지셨대요. 지금 어떤 상태신데요? 네, 알겠습니다. 예? 수술 들어가셨대. 아, 어디서가? 아... 아... 흐으... 하... 아... 어... 하... 아... 아,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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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아버지 돌아가신다니까 왔어? 아버지가 그렇게 힘들어하시는데도 전화 한 번 안 하고 넌 불효자야. 죄송합니다. 아버지는 어떠셔? 수술이 아직 안 끝났어. 우리도 끝나봐야 알아. 잘 될 거예요. 아버님 강하시잖아.